있는데요 이재원이 준비합니다 이재원이 직전 장면에 코너킥을 왼발로 시도했는데 이재원의 주발은 또 오른발이거든요 네 자 오른발로 띄워줬어요 바운드가 됐고 혼전상황 뒷쪽 슈팅 한 차례 굴출 오른바 됐어!!! 손석용 손석용의 골이랍니다 스코너 1대0 김포FC에 앞서갑니다 자 지금은 정말 사실은 김포 입장에서 세컨벌 싸움 찾아내기도 좀 어려운 이런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이야 역시나 좁은 공간 손석용의 집중력이 한 차례 빛났습니다 아 우선 약간의 경기상에 어선했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직전에 선수들이 좀 밀집해 있을 때 일단은 핸드볼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선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손석용 오른발 멋진 하프발리 슈팅 그리고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집중력의 차이죠 목포 선수들은 순간적으로 핸드볼이 아닐까 하고 약간 멈추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집중했었던 유일한 선수 손석용이 있었습니다 이 혼전 상황 속에서 마지막 사실 왼쪽 골포스트에 맞고 들어갔는데 이 위스 골키퍼 역시나 순간적으로 방향을 예측하면서 선방을 하기가 참 어려웠고요 이게 볼에 워낙 많은 선수들이 밀집해 있었고 역방향도 걸렸는데 여기서 손석용은 마치 준비했었던 것처럼 오른발이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쪽까지 달려오면서 손석용 선수가 멋진 셀레브레이션을 한 차례에 보여줬습니다 손석용이 정말 이번시 막판에 득점에 대한 느낌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 뜻하지 않았던 흐름 뭔가 목포에 김포에게는 득점이 필요했던 순간에 손석용이 등장했어요 자, 이런게 바로 김포의 무서움이었습니다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꿔내는 능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한 번 손석용이 세컨볼 싸움에서 높은 집중력 가져가면서 이번에는 왼발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손석용이 오늘 경기 두 골 그러면서 홈팬들에게 챔피언 결정전을 위한 선물을 해줍니다 아, 정말 손석용 대단하네요 네 오늘 경기에서 이 마무리 능력 골 결정력 정말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손석용이고요 사실은 쉽지 않았던 장면이기는 했어요 또 골이 바운드가 튀어오르는 과정에서 왼발 슈팅을 맞춰냈어야 했는데 전반전에 보여줬었던 득점, 이번 득점 모두 쉽지 않은 장면에서 손석용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첫 골 장면과 그리고 두 번째 골 장면 역시나 세컨볼, 약간의 끝까지 집중력에 대한 싸움이었는데 네 전반전에는 오른발, 그리고 후반전 이 필요한 순간에 손석용은 이번에 왼발로